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생참치회. 저랑 친분 있는 거제도에서 섬이자카야라고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생참치 200kg짜리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나 많이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다 먹지는 못하고요. 좀 남겨서 제 2차 안주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소주. 그럼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공부차! hoor! 너무 맛있게 잘 먹어야지. 탕수육경불방 소주가 좀 더 맛있는데, 다 먹으러 가면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냉동참치랑 비교가 안돼요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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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arently 진짜 맛있는데 고추냉이 K-K-K-K-K-K-K-E 입에서 녹아 그리고 이거는 매장 가면 원래 나오는건데 젓갈 같은거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돼 무슨 젓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맛있어 짠 와사비 들어간 맛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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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쫄깃쫄깃! 미쳤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지만 팽이버섯은 일단 먹기 좋은데 참깃! 밥이 안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아요! 무스는 이에요 무스는 이에요 무스는 이에요 무스는 무스 부위는 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멍불발 사라졌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다 뼈 아깝다! 아깝다! 하하하하 짱 식감이 진짜 미끄러워 너무 맛있어 아... 오... 마시멜로우 벌써 다 먹은 건가? 네... 마지막으로 벌써 다 먹은 건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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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맛있다 흐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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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위지? 쫄깃쫄깃해요 잠깐 여러분 여기까지만 먹고 이건 제 2차 안주할게요 이게 진짜 쫄깃쫄깃 되게 맛있어 우와 그럼 핫 아.. 배가 더 이상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쫌 질질러와 같이 먹으러 왔어요 너의 소금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시원한 소금을 너무 맛있었어요 터지기 바라보는 게 너무 낫더라고요 대신 먹으러 왔어요 아 막찬이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참치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참치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참치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냉동참치도 맛있지만 생참치랑 비교가 안돼요 냉동참치처럼 사각한 맛은 없지만 입에서 살살 녹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자카야 섬에서 나중에 우리 정모에요 안한지 진짜 오래됐네요 제가 아프고나서 좀 만날 용기가 없더라고요 남은거는 제 2차 안주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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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